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혹은 비대면 거래를 할 때 내 계좌에 1원을 받고 실명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은행에서는 1원 계좌 인증을 통해 10만 원을 빼간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일주일에 걸쳐서 무려 10만 번의 인증을 시도한 건데요.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은행은 악용 방법이 온라인에 공유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원 계좌 인증에 횟수 제한을 걸었습니다. 해당 은행뿐 아니라 현재 대다수 은행이 1원 계좌 인증에 횟수 제한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KB국민, 하나, 신한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도 인증 횟수를 최대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